와, 싫어하냐? 국물, 국물, 국물 떡볶이인가? 이거 국물 떡볶이겠죠? 이거 라면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국물 떡볶이겠죠? 아, 근데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이가? 국물 떡볶이, 국물 떡볶이, 국물 떡볶이. 뭐지? 뭐지, 맛이 이상한데? 맛이 없잖아. 이거는 솔직히 조금 너무한 게 치즈랑 햄이 뭉켜있는데 이 상태로 왔어. 야, 애들 장난이지 이 음식에. 봤어요 여러분? 치즈랑 햄이. 태림이한테 내가 먼저 왔다 해볼까? 어때? 이거를 들고 가서 너무 맛있는 척에서 나 너랑 같이 먹으러 만들었어 여기까지 들고 왔어 이렇게 하고 먹는데 난 엄청 맛있게 먹는 거지 진짜 맛있지 나 떡볶이 잘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때 태림이가 이제 반응을 보는 거지 맛있게 먹는지 맛이 없는지 어때? 맛있게 먹어도 이상한 거 맛있게 안 먹어도 이상한 거야 이거는 어 알았어 어 안녕 여러분 제가 제가 배달을 시킨 음식이 있었는데요 이게 떡볶이거든요 근데 그 떡볶이가 너무 맛이 없어서 국물떡볶이로 아예 간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림이한테 제가 밥 먹다가 몰카를 하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음식을 약뻥치고 이렇게 용기 안에 넣어서 맛있다고 할지 과연 어떤 반응이 부을지 궁금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림이가 자고 있어요 태림아 이태림 일어나 지금 싫어했니깐 여러분 전화인 줄 알고 전화 기대면서 응 하는 거 제가 태림아 일어나 이러니까 내가 전화로 일어나라고 하시는데 핸드폰을 귀에다 내고 으 Energy 취직해주 너 이거 뭐지? 아니 왜 나부터 먹으래 점심 깨고Вот게 나는 계속 그거하고 먹었어 거기서 만들면서 관 보고 맛 보고 하지 말아 깜빡 ills 맛있는데 넌? 응 이모 약간 국물떡볶이 느낌으로 했어 왜? 어? 왜냐고? 나도 여기다 밥 볶아 먹게 응 잘 먹겠습니다 오랜만에 음식 가지 내가 응 어때? 자기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국물떡볶이 백종원 레시피라고 자기가 여러개는 건 안 되는데 아 백종원 레시피라고 백종원이 한 거네 아니 내가 한 거야 이거 다 썰어서 아니 맛이 없어? 맛있어 맛있어? 응 내가 한 거 맞는데 진짜로 진짜? 나는 원래 떡볶이 엄청 잘하는데 그 말은 아 진짜로 아 잠깐 그 말은 맛이 없다는 거야?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나의 한 것보다 그 전에 한 것보다 느낌이 너무 다른데 맛있는데 먹잖아 계속 맛있는데 그렇다고 생각해 일부러 가악하는 거 같은데 네? 아니 근데 지켰네 내 음식 만들었을 때 몇 점짜리 음식인지 이거 맞잖아 몇 점짜리야 이거? 말에 기준해서? 내 평균 음식 내 평균 음식 한 5점? 이건 너무 못 먹었잖아 왜냐하면 나래의 간이 아니야 아니 국물 국물 국물떡볶이 국물떡볶이를 어떻게 짜게 만들어 멍청해 내가 원래 기존에 했던 떡볶이가 더 맛있어? 나도 그냥 그렇게 해줄게 응 이건 별로 맛이 없어? 그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그거 이건 맛이 없어? 맛이 없는 건 아니라고 나한테 왜 그러는데 그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왜 자꾸 나 불편하게 하는데 그게 빨리 말해 그게 맛있어 그게 맛있어 그거 이거 맛없어? 맛있어 아니 말이 이상하잖아 그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아니 그거 아니 그럼 이거 맛없어? 이거 맛있어 아니 그게 맛있어 그게 맛있어 그거 아니 그래도 맛있어 나 불편하게 하지마 마지막으로 나 불편해 나 불편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 그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그게 이거 맛있어 맛있어 여기까지 몰래카메라였습니다 다음 단체 말해봐라 거기 황쩡이야 이거 맛있어 맛없어? 맛있어 진짜로? 내가 떡볶이를 시켰는데 계속 마신거야 내가 만들었다고 내가 만들었다고 너한테 갖고 가서 네가 맛있다는지 맛이 없다고 하는지 실제로 얘기하게끔 보려고 했는데 얘 진짜 절대 안 돌아가네 그럼 이제 와서 말한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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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어 여러분들 유튜브 친구분들 여기까지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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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